엄청나세요. 앞으로는 두부 심의도 자네가 맡겨나. 공장장한테 사장살이 들려? 피가 섞였어요? 살이 섞였어요? 아니 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장을 맡으라는 거예요? 지난 15년간 악엄이 흘린 피 땀으로 열까지 온 거 몰라서 그런 얘기해? 얌전히 마음 잡고 이러는 애를 왜 들쑤시오 들쑤시기는? 공략에 살자는 거지. 대체 성례를 언제까지 저대로 내버려 둘 셈인가? 성재야 내 아버지 이 공장 장차 네 손에 다녔다는 거 알지? 단 한 번도 아빠 안 계시다고 섭섭하거나 불만 가져본 적 없어요.